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직후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 너무나 큰 절망이 되고 충격이 돼가지고 이제 도중 하차합니다 그래서 엠마오라는 곳을 향해 지금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왜 지금 머물던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고 있는 그 사건을 이 도중 하차라고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는가 하면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는 게 왜 이게 도중 하차인가 하면 먼저 본문 17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띄고 머물러서더라 지금 그들은요 부활의 기쁨이 너무 감격이 넘쳐서 엠마오로 가서 그 사실을 전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너무 우울합니다 힘듭니다 절망이에요 주님이 죽으셨다 그리고 또 엠마오로 가는 그게 왜 도중 하차냐 진정한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있다면 그들이 엠마오가 아니라 갈릴리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자 마태복음 28장 7절입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이런 소식을 전해들은 제자들이라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갈릴리로 가야죠 그런데 이 두 제자는 갈릴리가 아니라 지금 엠마오로 향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더 결정적으로 20절 21절입니다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바란노라 지금 이 과거형 시제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이제는 더 안 바란되는 거예요 바랄 수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냥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제가 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상태가 이게 도중하차의 길이라고 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참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불신앙으로 이제 궤도 이탈해가지고 엉뚱한 길로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하여 가고 있는 두 제자인데요 제가 여기서 한 가지 감동이 되는 한 포인트를 발견하는데요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이게 지난주에 유난히 제게 와닿았습니다 감동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요 오늘 이 본문의 두 제자 이야기 바로 앞에 보면 너무나 믿음이 출중한 여인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주님의 빈무듬을 보고 또 설명을 들으면서 그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감격을 제자들에게 전하는 그런 역할을 맡는데요 그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이 믿음 좋은 여인들을 만나주세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그 믿음도 하나도 없고 쓸데없는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낙심해서 궤도 이탈 엉뚱한 대로 가고 있는 두 제자를 만나주시는 이 사건을 보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은 믿음 좋은 여인들도 만나주시지만 믿음 다 까먹고 불신앙에 빠져있는 이 사람들도 놓치지 않으신다는 그게 얼마나 지난주에 제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오늘 여기 다 믿음이 출중한 분들만 와 계십니까? 안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아내를 위해서 따라와 주는 분들도 많고 남편을 위해서 따라와 주시는 분도 많이 계시는 거 알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이 사실을 깨달으면서 진짜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부활신앙을 가진 믿음 좋은 성도님들은 물론이고 오늘 여기에 믿음이 없어서 아무것도 아닌 일에 낙심하고 믿음이 없어서 이제 끝이다 절망이다 이 두 엠마오로 향하던 제자와 같은 그런 슬픈 빛을 띄고 예배에 임하는 믿음 없는 오늘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조차도 주님이 예외 없이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들이 꼭 그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가려가며 만나는 분 아니에요 제가 그런 목사가 될까 봐 늘 저는 두려운데요 인간도 조심하는데 우리 주님은 사람 가려가며 만나는 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이 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저는 본문에 나오는 이 두 대조 자 먼저 16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랬던 그들이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어떤 분은 오늘 이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 눈물을 줄줄 흘리며 감기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분은 맹숭맹숭 그게 뭔지 하나도 모르는 분이 계시는데요 하나님이 그들을 가려서 만나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영안이 어두워져서 그런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예배 현장에서 어두워진 영안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능력자 되심을 사건으로 경험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제가 이 본문을 여러 번 읽으면서 묵상을 하다가 보니까 본문에서 두 가지 이미지가 머리에 이렇게 각인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이미지가 뭐냐 하니까 시 중에서 길이 끝나는 곳에서 길은 다시 시작되고 이런 제목의 시가 있거든요 오늘 설교 제목도 이 제목에서 그냥 따온 겁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 길은 다시 시작되고 제목에서 이 시가 뭘 노래할지 탁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부분 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아무런 꿈도 없이 살아갈 수는 없지 감은 가슴에 어둡고 막막한 가슴에 푸른 하늘 열린 날이 있을 거야 고운 아침 맞을 날이 있을 거야 길이 없다고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대 그 자리에 머물지 말렴 길이 끝나는 곳에서 길은 다시 시작되고 그 길 위로 희망의 별 오르나니 오를 테니 그렇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이 시가 끝이 납니다 끝이라고 생각될 때 그때가 바로 다시 시작해야 할 때인 걸 여러분 제가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데 왜 이 시의 이미지가 떠올랐을까요? 지금 예수님의 죽으심만 인식하고 끝났다 이제 희망 없다 절망이다 그렇게 낙심하여 엠마오로 가고 있던 그 두 제자를 만나서 주셨던 주님의 메시지가 딱 이 시예요 네 눈으로 끝난 것 같은 게 끝이 아니다 십자가 죽음으로 끝난 거 아니다 부활의 능력이 그게 나타나는 거다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20대 때 저는 동굴에 갇힌 줄 알았는데 또 실제로 동굴이었는데 이걸 뚫고 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너무 잘 알았는데 제가 은혜를 받고 놨더니 부활하신 주님이 제게 주신 메시지는 동굴을 터널로 바꾸어 주시더라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동굴하고 터널이요 모든 게 똑같아요 하나 다릅니다 동굴은 끝이 없고요 터널은 끝이 있는 거예요 오늘 자기가 동굴에 갇혔다고 생각하시는 분 이 시가 말하는 끝이라고 생각될 때 그때가 다시 시작해야 할 때인 걸 그렇게 노래하는 그 시 이게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들에게 던져주고 싶으시는 메시지라는 걸 기억하시고 동굴이 터널로 바뀌었다는 걸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떠오른 두 번째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건 아웃 오브 드 박스라고 하는 영어 표현해 주는 이미지예요 이 아웃 오브 드 박스라고 하는 관용구는 컴퓨터랑 관련해 가지고 사용될 때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뜻을 가진 관용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인지 아시겠죠 박스 딱 뜯어가지고 꺼내면 바로 쓸 수 있는 거 이게 아웃 오브 드 박스라는 관용구인데요 그런데 제가 그 이미지로 본 게 아니고요 이 아웃 오브 드 박스라고 하는 이 관용구가 어떤 생각이나 아이디어와 관련해서는 이런 뜻을 갖고 있답니다 틀을 깬 고정관념을 깬 이런 의미로 가진 관용구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이 아웃 오브 드 박스라고 하는 관용구가 왜 떠올랐겠습니까? 지금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는 그야말로 자기 생각의 고정관념이 얼마나 큰지 박스 안에 갇힌 것 같아요 그 믿음 좋은 여인들이 빈 무덤을 보고 부활하신 예수의 메시지를 전했지만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죽으면 끝인데 절망인데 여러분 지금 혹시 저나 여러분이 이 생각이 지금 이 박스 안에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고정관념이 강한지 얼마나 생각의 틀이 강한지 교회는 다니는데 참 신기한 거는요 저는 이런 일을 종종 경험하는데 바로 이 내용을 다듬고 있는데 어제 오후예요 그 고신대 우병훈 교수라고 제가 아주 조카처럼 사랑하고 아끼는 젊은 교수님이 있는데요 아니 그 교수님이 저한테 메일을 하나 보낸 거예요 삼촌 목사님 그분은 저를 그렇게 불러요 삼촌 목사님 제가 작성한 부활주일 설교입니다 부활이란 말은 그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띕니다 그러면서 첨부 파일로 보냈는데요 사실 뭐 저는 이제 막 설교에 몰두하느라고 그분 첨부 파일을 열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걸 왜 보냈지 지금 내가 설교하는데 이거를 쓰라고 보냈나 그런 표절인데 막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걸 안 열어봤거든요 근데 오늘 새벽이에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그 설교를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다듬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딱 알람을 맞춰놓고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보통 그렇게 쓰는데요 신기하게도 오늘은 알람 소리도 나기 전에 원래 뭐 그럴 때가 많습니다만 한 2시 15분 중 눈이 떠진 거예요 시간이 좀 확보가 됐죠 그래서 이제 설교를 다듬다가 그 메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제 이거 첨부 파일로 메일을 보냈는데 그래서 이제 이 교수님의 메일을 열어봤더니 야 오늘 새벽에 막 그 감동은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얼마나 감동이 물밀듯 밀려오는지 지금 이 아웃 오브 더 박스라고 하는 이 부활하신 주님은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신다고 하는 그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부산의 고신대학 교수님이신 이분이 첨부 파일로 보낸 메일이 이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제가 그래서 이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설교가 이분 때문에 풍성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인용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또 너무 감사한 게 막 시간 임박하면 인용도 못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3시 알람 맞춰놨는데 2시 15분에 눈이 떠져가지고 45분 동안 천천히 즐기면서 그 글을 읽으면서 도입을 했는데요 얼마나 기가 막히게 오늘 제가 준비한 본문가 맞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분이 설교문의 주제가 뭐냐 하면 그 포인트 중에 하나가 죽으면 끝이라는 인간의 고정관념에 관한 거라는 겁니다 인간의 고정관념이 뭔지 아시잖아요 죽으면 끝 아닙니까 인간은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사건은 죽으면 끝이라는 인간의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위대한 도전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교수님이 어떤 표현을 썼는가 하면 진짜 멋진 표현을 썼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은 것은 사망이지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 다음 표현을 보세요 예수님 안에서 죽음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와 새벽에 제가 아니 무슨 신학자가 이렇게 또 멋진 표현을 구사를 하는 거야 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여러분 죽은 것은 사망이지 예수님이 아니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죽음이 죽어버린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0편 49편 14절을 인용하는데요 그들은 양처럼 스월로 끌려가고 죽음이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이 부분을 이분이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내용을 한번 그대로 인용해 드릴게요 그게 더 감동적일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양들이 목자를 따라가듯이 죽음은 모든 자의 목자가 되어 다 끌고 간다는 뜻입니다 이 성경의 표현이 너무 와닿지 않습니까 양들이 목자를 따라가듯이 죽음은 모든 자의 목자가 되어 다 끌고 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 무적의 목자인 죽음이 우리의 위대하신 목자이신 예수님만은 끌고 가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죽음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주님은 사망의 영역이 아니라 생명의 영역에 속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영역이 아니라 의의 영역에 속한 그분은 사망 안에 갇혀 있을 수 없으십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예수님이 살아계실 적에도 사망이 예수님 근처에 가면 여지없이 박살나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 사례를 쭉 드는데요 그 내용도 직접 한번 들어보세요 19세기 미국의 부엉사였던 무디라는 목사님이 젊은 시절에 장례식 설교를 부탁받았습니다 아직 경험이 많지 않던 그는 사보금서를 다 뒤져서 예수님께서는 장례식 설교를 어떻게 했는지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헛수고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참석한 장례식마다 죽음을 박살내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도 그랬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그랬습니다 회당장의 딸이 죽었을 때도 그랬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참석한 장례식은 모두 다 죽은 사람들이 부활하는 바람에 초상집이 잔치집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분 주장하는 게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그 사건을 설명하면서 죽은 것은 사망이지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죽음이 죽어버리신 사건 이게 부활질이라는 거예요 부활사건이라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요 아웃 오브 더 박스라고 하는 인간의 생각을 깨뜨리시는 엠마오를 향한 두 제자에 대한 주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어떻게 이 내용이 첨부파일로 제게 전해질 수가 있는가 새벽에 너무 기뻤던 게요 오늘 설계가 풍성해질 것이라는 그 기쁨도 있었지만 근원적으로 기뻤던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십니까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거하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을 경험하는 건 다른 이야기예요 여기 몇몇 분만 빼고는 부활신앙을 다 믿으니까 오신 거 아닙니까? 부활신앙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거하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내 삶에서 나를 이끌고 계신다는 걸 경험하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오늘 새벽에 알람도 없이 2시 15분에 눈을 뜨게 하신 그 주님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어제 오후 4시 15분인가 메일이 왔더라고요 아침에 다시 검색을 해보니까 저는 여러분이 부활하신 주님을 그 여인들처럼 믿는 믿음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게 그치지 아니하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도 내 인생을 견인해 준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인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경험하셔야지 늘 삶 속에서 아등바등하는 게 없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늘 주님은 이찬수 목사의 삶에 개입하셔서 제가 가진 내 생각이 얼마나 굳어지기 쉬운 성격인지 내버려두면 굳어지고 내버려두면 경직돼 생각이 그 박스 안에 들어가 밀봉된 것처럼 누구에 의해서도 설득당하지 않는 이 완고한 저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저에게 개입해 주셔서 하시는 일은 아웃 오브 더 박스예요 굳어진 경직의 틀을 깨트려주시는 주님 예수 오래 믿는데 고집불통인 분들 모두가 다 회개해야 돼요 어떻게 예수는 그렇게 오래 믿는데 여전히 그렇게 고집불통일 수가 있느냐고요 아웃 오브 더 박스가 안 일어난다는 뜻 아닙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내 인생에 개입하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는 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여러분 아시지만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들이 사도행전에서 강조하는 포인트가 뭡니까? 사도행전에서 강조하는 포인트가 내가 예수님과 3년을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이 주셨던 어록을 내가 모았다 그 어록을 자랑한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주셨던 교훈이나 도덕을 사도행전에서 자랑한 게 아니에요 사도들이 사도행전에서 강조한 건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사도행전 4장 2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치는 것과 예수의 부활을 내세워서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선전하고 있는 것에 격분해서 그 악한 것들이 왜 지금 격분했다고요? 자꾸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지 판단하라 그리고 20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보고 들은 걸 내가 말한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왜 이렇게 무기력할까 우리가? 저는 이번 부활주일 날 부활신앙으로 다시 무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살아 내 인생에 개입하고 계시고 오늘도 내 인생의 아웃 오브 드 박스 내 이 굳어진 생각을 계속 깨트려주시는 능력의 주님이심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는 게 중요한데요 제가 본문을 가만히 보니까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가지고 주님이 원하셨던 게 있더라고요 한 두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째로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뭘 원하셨느냐 인간의 한계와 고정관념을 깨트리기 원하셨다는 겁니다 앞에서 계속 설명을 드린 게 이 내용 아닙니까? 그러고 보면요 성경 자체가 바로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트리기 위해 주신 도구 중에 하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 주신 목적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인데요 요즘에 이상하게 왼쪽 어깨가 자꾸 아픈 거예요 많이 아파요 그래서 지금도 아파요 이렇게 팔만 들어도 아프고 뭐 아령 같은 거 이렇게 하면 이쪽 팔은 괜찮은데 이쪽 팔은 또 계속 아파요 그 짤 못 들고 자꾸 이제 정세가 심해져가지고 그렇게 병원 가는 걸 무수화하는 처지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지난주에 정뇨외과를 간 겁니다 가가지고 이제 엑스레이를 다 찍어보고 하더니요 이게 저는 이제 걱정했던 게 뼈에 뭐 금이 갔나? 뼈에 문제가 있나? 그 걱정을 했는데 뼈가 문제가 아니고요 여기에 지금 이쪽에 근육이 아주 막 악하게 굳어있어 악하게 악하다는 게 내가 붙인 말이고요 아주 막 아주 악하게 굳어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현류도 막고 그래서 이게 지금 내로 가는 그걸 또 막아가지고 월요일 되면 투통도 오고 다 원인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막 한 한 시간 반 그 병원에 머물렀는데요 막 엄청 손님이 센 그 어떤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가운을 입고 있는 분이 이제 막 저를 주무르기 시작하는데요 막 아파 죽는 줄 알았습니다 무슨 손님이 그렇게 세년인지 막 막 막 떡 주무르듯이 계속 주무르는데 막 아파 죽을 것 같아 그렇게 하고 막 그렇게 식은 땀나는 시간을 보냈더니 또 저쪽 방으로 오라고 그러더니 이번에 레이저로 이거를 뭉쳐진 근육을 뽀개야 된대요 뽀사 뿐다 그러잖아요 레이저로 이걸 막 그냥 막 이게 따 따 따 따 이게 뽀개지는 소리가 또 들리더라고요 그렇게 치료를 다 받고 내일 또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월요일날 지금 그냥 두통을 택할까 아픈 걸 택할까 지금 그러고 있는데요 제가 그 이 굳어진 이 근육 사진을 보여주시는데 무슨 생각이 든지 아십니까 굳어진 게 이 근육뿐일까 내 사고 내 생각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절대 내 생각과 다른 사람도 용답 안 하고 남의 말 충고 안 듣고 이게 지금 저 아닌가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를 향하여 조치를 취하신 게 지난주 병원에서 제가 받았던 그 치료랑 같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늘 여러분 삶에 개입해 주시고 딱딱하게 굳어있는 생각이 그 박스 안에 밀봉된 것 같은 고집불통 우리의 생각이 아웃 오브 더 박스 주님에 의해서 다 부서지는 그런 유연함을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 자체가 내 생각의 틀을 깨트리기 고정관념 깨트리기예요 성경을 보면 제자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포인트도 그거고요 또 사도바오를 위시한 수많은 성경의 인물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그들이 고정관념 깨트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고린도 우서 12장 7절을 보십시오 여러 개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허니 세상에 바울은 지금 자기가 겪는 그 극심한 고통을 어떻게 이렇게 성숙하게 이거를 성화시킬 수 있습니까 분석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당하는 교통이 조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같은 조치라는 거예요 사도바올이 어떻게 이런 성숙한 생각을 하게 되었느냐 사도바올의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하나님의 메시지 때문이에요 바로 그다음 8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죽게 간 거였더니 나에게 이러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좋카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므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혜와 공고를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사도바올이 어떻게 자기가 당하는 그 고난을 그렇게 성숙하게 받았냐고요 하나님께서 그의 경직을 풀어주시고 그냥 약한 건 다 나쁜 거고 고난은 다 피해야 되는 거고 이런 경직된 생각에 빠지기 쉬운 죄성을 가진 우리들에게 늘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도바올이 누렸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깨닫기 때문에 우리의 고정관념이 깨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박스에 갇혀가지고 경직된 근육처럼 그렇게 우리의 생각이 굳어지는 걸 주님께서 늘 그것을 깨트려 주신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렇게 주님은 박스 안에 갇혀있는 우리 생각의 틀을 깨트리기 원하시는데요 두 번째로 그 생각의 틀을 깨는 도구로 주님은 성경을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잘못된 생각에 빠진 제자들을 깨우치는 과정을 담고 있는 27절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에게 무슨 도덕적인 훈계를 해서 깨우친 게 아니에요 말씀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를 말씀으로 깨우치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참치 부모님이 너무 감사해지는 겁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이를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그럼 같이 한번 불러보시겠습니까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님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트려주시기 원하시는 그 주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굳은 생각을 깨트려주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성경을 늘 가까이 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책 중에서요 삶으로 이어지는 성경읽기 이런 제목의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다른 책들은 우리에게 정보를 주기 위한 것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변화를 주기 위한 것이다 그게 참 의미 있는 내용 아닙니까? 다른 책들은 우리에게 정보를 주기 위한 것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변화를 주기 위한 것이다 제가 그 글을 읽는데요 유진 피터슨이 쓴 책 중에서 이 책을 먹으라 그런 제목의 책 기억하십니까? 아니 왜 이 책을 읽어라 그러지 않고 이 책을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읽는 게 먹는 거예요 영향을 받는 게 먹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에 영향을 받아서 내 경지 때 생각이 풀어지고 내 절망이 말씀으로 풀어지고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임을 내가 믿고 읽을 때 엠마오라는 엉뚱한 길로 접어든 그들이 다시 원래의 길로 되돌아서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이 성경 말씀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두 제자의 고정관념을 깨트리시는데요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만나 고정관념을 깨트려주니까 이 두 제자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나네요 첫째, 마음이 회복이 됐습니다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아까 낯빛이 슬프고 우울하고 절망적인 그들이었는데 말씀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신 주님을 대면하고는 마음이 풀어졌어요 그 책 중에서요 문제는 무기력이다 문제는 무기력이다 이런 제목이 책에 있는데 그 책 추천사에 이런 대목이 나와 있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무기력은 인간의 본성이 아니다 인간은 활력을 갖고 살아가게 되어 있다 그럼 우리는 왜 무기력해지는가? 그것은 학습된 것이다 반복적인 고통이나 실패로 인해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것이다 그 다음 들어보세요 다행인 것은 무기력도 학습되지만 활력을 되찾는 것도 학습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다행인 것은 무기력도 학습되지만 활력을 되찾는 것도 학습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성경은요 우리의 무기력을 깨트리는 능력입니다 성경은요 무기력도 학습되지만 활력을 되찾는 것도 학습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도구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늘 내 삶에서 나를 견인해 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 학습된 무기력이 깨트려지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구현해내는 증인이 바로 저예요 너무나 많은 아픔, 실패, 상처 이런 것들로 저를 엄습했던 제 인생이지만 어느덧 저에게 학습된 무기력이 저는 없습니다 학습된 무기력은 눈 씻고 봐도 없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이 늘 견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제자들이 누리게 된 축복이 뭡니까? 가던 길에서 돌이키는 방향 전환을 경험했다는 사실이에요 33절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예배 드리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도 중요하고 눈물이 흐르는 것도 중요하고 희망의 주먹이 쥐어놓은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가던 길에서 되돌아서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원래의 자리로 궤도이탈한 그 자리에서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서는 결단 저는 오늘 부활주일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맺기 원하는데요 제가 지지난주에도 장 도미니크 보비가 쓴 잠수종과 나비 책의 일부분을 인용해 드렸는데요 오늘 한 군데 더 인용해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전신마비 상태로 지금 자기 신체 중에 유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 왼쪽 눈 끈뻑이는 거 이거를 가지고 수만 번 눈을 끈뻑끈뻑 해가지고 책을 썼는데요 그 책의 거의 뒷부분의 내용이에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캥거루의 짧은 노래를 울부짖듯 읊힐 수 있다 그 시를 인용하는데요 뭘 노래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캥거루는 벽을 넘었습니다 동물원의 벽을 하나님 맙소사 벽이 어찌나 높든지요 하나님 맙소사 세상은 어찌나 아름답든지요 눈물이 활짝 쏟아지는 거예요 이 내용이 그 책의 끝부분에 있거든요 이미 수만 번 눈을 깜빡이면서 쓴 그 책에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그 자기의 현실이 얼마나 무거운 멍해가 됐는지 하나님 맙소사 벽이 어찌나 높든지요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맙소사 세상은 어찌나 그리 아름답든지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우리 모두가 되뇌어야 되는 독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게 어찌나 그 벽이 높은지 욕은 어찌나 그리 많은지 그룹함을 유지하고 사는 건 어찌나 이렇게 힘든지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탄식으로 끝나지 않는 우리 인생 하나님 맙소사 세상은 어찌나 아름답든지요 그 책 제목이 왜 잠수종과 나비인지 아시죠? 느끼시겠죠? 자기를 옥죄는 잠수종에 갇혀있는 자기 몸이지만 그러나 나비가 되어 날아가기를 소망하는 나비가 되어 헐헐 날기를 소망하는 그 저자의 그 모습이 상상이 되면서 저는요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제 마음에 그 구호처럼 외치는 하나가 떠올려졌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봄을 이기는 겨울은 없다 봄을 이기는 겨울은 없다 봄을 이기는 겨울은 없다 지금 한 겨울을 지나고 계시는 분이 너무 많거든요 끝날 듯 끝날 듯 도대체 끝나지 않는 인생의 겨울로 낙심해 있는 분 많이 계시거든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부활하신 주님이 날 견인해 주신 은혜를 누리면 이 구호가 나오게 돼요 봄을 이기는 겨울은 없 아무리 겨울이 혹독하고 아무리 겨울이 날 죽일 것처럼 달려든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되뇌이는 독백 봄을 이기는 겨울은 없다 봄을 이기는 겨울은 없다 이번 부활절은 이 독백이 되뇌어지는 그런 귀한 부활주일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시간에 특별한 순서를 제가 한번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가지려고 하는데요 이제 부활주일 헌금에 우리 장애인 부서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과 또 그 가족들과 또 장애인 부서를 섬기는 우리 교사들이 함께 연합으로 찬양을 드릴 텐데요 그 장면을 아까 저는 보는데도 그 자체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제가 잠깐 기도하고 이제 헌금 드리면서 그 특별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는 이 부활주일날 장애인 주의를 겸해서 드리는 이 아름다운 예배에 부활하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임제하여 주시옵소서 내버려두면 경직되고 내버려두면 굳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 딱딱한 생각 내 생각이 마치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고정되고 굳어져 걸핏하면 좌절하고 걸핏하면 낙심하고 걸핏하면 남을 정죄하고 내 생각만이 옳다고 오늘 부활하신 주님 이 생각을 깨트려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잘못 알아서 낙심하고 있는 우리의 생각들이 오늘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희망적이고 낙관적인 생각으로 다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을 감사하며 부활주인 헌금을 드리려고 합니다 헌금하는 시간에 우리 장애인 부서에서 아름다운 찬양을 준비했는데 아버지 그들의 맑은 영혼을 바라보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